오 불 끄니까 좋은데요? 네? 아 예! 아 너무 신난다 그거 아 예! 참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EP도 내고 싱글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렸고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좋아하는 오방그라드에서 공연할 수 있고 저희도 앞에 팀처럼 오랜만에 해서 조금 떨리거든요 느낌이 다 나시죠? 저희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김형이 형이 참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팀이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팀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! 저 정말 らい 밑에 좋아하는데요 맨제 잘한다 주문을 주 tension 저гляд 한번 저희 해줄Com 해보겠습니다 추윤도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푸른 밤 너와 나 멀고 물과 산이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 어디든 괜찮아 어디든 괜찮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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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뻔인의 하이 우리 둘이 겟뻔인의 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